저희는 대중연설과 TV토론의 키워드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자 TV토론은 총 5번 열렸습니다. 토론이 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분석한 결과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이 나왔습니다.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기에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남는 거는 다 먹기에 그렇게 설계를 해 준 거냐. 저 이익을 뺏었습니다. 공공환수를 5,800억까지 했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거나 그냥 100% 민간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밀어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푼도 환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환수해서 제가 70%를 환수했고요. TV토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장동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대장동 자금의 뿌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까지 쟁점이 확장됐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천억 원 넘게 대출을 해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영 씨. 그가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찾아와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성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윤성열이 과장 XXX 남편이 주인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 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불리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안 나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다.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주인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니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 OOO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부회장, 김영웅 부회장도 꼬림시키고 이랬지.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만배가 얼만큼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해서 윤석열이 그를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대장동의 핵심은 최초의 1,155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이 바로 종잣돈이었던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성남시장과 법조 브로커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다른 처벌 대상인 대출 브로커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 항상 녹취록을 가져와도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증언만 가져오시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장동 저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저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하나 면서 아파트 하나 삽니까? 못 사죠? 그 돈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따왔습니다. 저는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용하다는 건지 대선 전날까지도 대장동 녹취록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TV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거래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경제 발전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본인이 문제 해결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내놓는 겁니다. 어떤 거국 내각을 만들자, 통합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역시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는 윤석열 후보에게서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에서 핵심 키워드로 대장동과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피의자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응징의 대상이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내적으로는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